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수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피고인은 근저당 등 채무에도 건물 가액이 높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보증금 3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또 가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1억 천여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. 2심 재판부는 위조 사문서 행위를 별개의 죄로 판단한 건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는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.